자 두 선수의 각오 이미 다 들으셨을 거고요 경기는 지금 1대1에서 또 상대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나왔어요 어떻게 될지 지금은 1대3 뒤져있는 정영훈입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만 벗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강현 선수가 정영훈 선수에게 2대3을 한 번 졌습니다 서브 득점 정영훈 아니면 우위를 지킬 수 있을지 박강현 정영훈 직상 패스 다시 한 점 차로 좁혔습니다 4대3 정영훈 통점으로 결국에는 수세를 몰렸는데 지금은 저렇게 백핸드가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발리 나아갑니다 아 이번에도 잘 돌아섰는데 벗어났습니다 네트 맞고 나가는 정영훈 정영훈 이번엔 박 아과 strong 정영훈 이번엔 버텨어요 네 6대6 아 찬스 벌이죠 마트 없이 펜덩열 살아있어요 아 정영훈 세븐홀 7대7 아 박경현 8대7 나갑니다 나갑니다 서브 득점 9대8 아하하하 정영훈 그 꿈을 알았습니다 나인홀로 5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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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훈 4대8 5대8 또 나갑니다 정영훈의 의지. 그러나 추격하겠다는 박강현의 의지. 아 박강현 부드럽습니다.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이번에 나갑니다. 7대 4. 아 나가는군요. 박강현의 대책. 정영훈 백핸드 탑스피. 5대8. 나갑니다. 정영훈 게임 포인트. 계속 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관리죠. 서브 득점 박강현. 네 그렇습니다. 박강현 더 강하게 갑니다. 그리고 두 점차. 대신 보는 저희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게임 포인트 계속 이어집니다. 아 나가는군요. 최경은. 네. 네. 자 두 선수가 어떻게 또 대처할지. 세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아 끝 꽂히는 첫 번째. 아 조금 아쉽네요. 정영훈. 네. 나갔어요. 박강현. 2대0. 아 정영훈 대처 못합니다. 정영훈이 이걸 또 넘어서야 되는데요. 네트 맞고 나가는 박강현. 1대3. 정영훈. 정영훈. 정영훈 선수는 또. 네. 아아아아. 어박강현. 간퇴. 이런 경기와의 트릭에 조금 더 집중된 모습, 타이트한 모습입니다. 예, 매틱 걸리는 정영훈! 상대가 반격 나오지 말게끔 코스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반전이 필요한데요. 박강현 선수는 턱 하다듬고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본인의 감정 컨트롤이나 심리적인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하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에치예요. 이게 신호탄이 될지 3대6입니다. 아, 네, 연속 득점! 네, 서브 득점! 박강현 입장에서는 최소한 한 포인트라도 따야 돼요. 그렇죠. 아, 정영훈 맞받아 쳐봤습니다만 살짝 벗어납니다. 5대7 다시 한번 정영훈에게 기회. 정영훈! 정영훈! 5대7! 그리고 서브 정영훈! 아, 백핸드로 정영훈 선수가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일체월장 대기 만성 정영훈! 아, 박강현! 그쵸, 박강현! 1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이번에도 공략했는데! 네. 다승 1위로 올라가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아,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마인트 컨트롤도 잘해야 되는 순간. 네, 인내해야죠. 예, 설립니다! 다시 동점. 박강현 했어. 오, 살았어요. 오, 살았어요. 그러나, 이것까지는 쫓아갈 수 없습니다. 오, 10대10 동점 뒤였습니다. 양 팀 벤치 분위기도 심각하고요. 아, 역전으로 갑니다. 정영훈! 아, 역전으로 갑니다. 네, 정영훈! 아, 예. 레티 걸립니다. 그쵸, 이럴 아이블 오로. 네, 둘 다 에이스 경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과가 또 의미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아, 예. 박경현입니다 박경현입니다